네 최원주 전문가와 또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면은요 유튜브 토마토 증권 통해서 나머지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요 한번 둘러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난 종목 상담이 좀 급하다 하시면은 저희와 남은 시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시판 인사 나눠볼게요 우상향님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참하시는 여인님 종목 고민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끼와 부기님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가을이다님 봄이다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필명 써주고 계시고요 무후님이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도 전력 설비 관련주들 굉장히 강했잖아요 아마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 그렇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고 유님 오늘 종목 고민 이렇게 함께 나눠주고 계시네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지연 님도 인사 나눠주셨네요 그리고 김경숙님 소중한 나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어떠셨어요? 시장 오른 만큼 좀 느끼셨는지 아니면 오늘 힘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토닥토닥 해 드릴게요 함께 하도록 하시죠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대한전선이고요 대한전선 두근두근합니다 이 종목 최근에 사셨으면 수익권에 실태고 오래전에 사셨으면 고생하실 텐데 몇 년 됐어요 아 얼마에 사셨어요? 저기 지금 받아가고 16,600원인데요 네 비중은 10%고 네 그 무상증자가 그거 받아가 유상증자 받아가고 지금 금액 22,000원에서 내려간 거거든요 아 그러면 유증 받으셔서 그러면 유증 받은 물량까지 합해서 10%세요? 네 아 그러면 당초에는 비중이 굉장히 좀 적었는데 유증 받으셔서 평균 매수 단가 16,500원으로 맞춰주신 거고 22,000원에 처음 접근하셨으면 벌써 1년 2년 넘은 가격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그때는 어떤 부분을 좀 좋게 보시고 접근을 하셨어요? 그때 잘 생각하는데 좋다 그래서 산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되고 잊어버렸어요 맞아요 오래 지나면 내가 이 종목 왜 샀지도 긴가민가 해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좀 요즘에 뭔가 좀 좋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다시 좀 가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원금까지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지금 마음은 좀 어떠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좀 더 사 10% 더 사면 어떡할까 싶어갖고 전화드렸어요 얼마까지 갈 건가 더 사도 되는지 네 그러면 추가 매수가 가장 궁금하신 거고 그리고 앞서서 8,000원 대 가구 만 원 이탈했을 때 있었는데 그때는 추가 매수를 전혀 고려를 안 하셨어요? 네네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이제 좀 바닥 확인한 것 같으니까 사실 여력이 좀 있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장기 투자셔서 아마 기한은 괜찮으신 거죠? 네네 네 추가 매수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끊지 마세요 네 전력 설비 쪽 너무 좋죠 최근 들어서 연일 신고가를 쓰는데 사실 대한전선은 그 가운데서도 다소 좀 후발주자 성격으로 요즘에서야 좀 바닥에서 탈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16,500원 오늘 종가가 11,420원 좀 차이가 납니다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게 주식을 이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처음에 2만 2천 원이셨으면 8천 원까지 빠졌었으니까 뭐 이거 진짜로 말도 못하게 마음고생도 심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리스크 관리라는 건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얼마 이하로 빠지면 일단 정리하고 다시 잡겠다든가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필요했었는데 좀 아쉬워요 자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제가 오프닝 매트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AI하고 결불시켜서 AI하고 관련 있으면 들고 가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AI가 전기 먹는 하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빅테크 기업들 이쪽에서는 전기가 워낙 하도 많이 드니까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야 이거 AI 기업들 옆에다가 데이터센터 그런 데다가 옆에 원전을 하나씩 만들어 갖고 거기다 붙여야 이게 운행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해요 그리고 AGI AGI는 지금은 AI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가지만 잘하는 건데요 AGI는 다방면으로 사람이 하는 거 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AI가 AGI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전기 때문에 AGI로 가기 힘들 거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전력 수요는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지 그렇게 크게 오래 안 됐는데 이 대한전선이 벌써 1분기에 한 2천억 정도 이상 미국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아쉬운 건 그거죠 과거에 한참 전에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저거 리스크 관리를 좀 했으면 좀 더 편하게 지금 다시 사도 그게 어디입니까 자 근데 지금 그렇게 돼갖고 이게 본전 이상에서 빠져나오기 급급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게 이게 되게 아쉬운 거죠 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서 지금 증자 물량 상장되기 전에 유상증자 물량은 엊그저께 상장된 것 같네요 여기서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저항선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증자 받고 난 다음에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되고 난 다음에 그때 보통 보면 주가가 밀립니다 근데 안 밀리고 지금 거래량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많지만요 이때 물량보다 적은 거래량을 통해서 지금 242평선까지 돌파를 한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분위기도 그렇고요 이 전력 설비 쪽들 이런 쪽들 분위기도 그러니까 전선 쪽들도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건 바이든건 바이든이건 트럼프가 되건 상관없이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면 16,000원대니까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겠네요 제가 추가 매수를 있는 것만큼 더 해도 못 빠져나올 것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이거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도 한 15,000원대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그렇게 크게 좀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한 15,000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추가 매수분만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좀 보시든가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가격에서 10% 정도 지금 있는 것만큼 더 사시면 평균 매수 단가 14,000원 정도 나오고요 반등의 목표치 15,000원으로 수익 내고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더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세요 이번 기회는 꼭 잡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전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안 움직이는 종목분들 물 들어올 때 놓치지 마시고 꼭 잘 액션을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은 추가 매수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웬만해서는 전문가분들이 조금 회의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사도 좋다 이렇게 솔루션이 나왔네요 다음은 조조활이님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영님 계시네요 그리고 이명복님 젤파고TV님도 인사와 함께 종목진단 신청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 종목 끝났으니까요 다음 종목 게시판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일찍 감시 저희 게시판에서 자리 잡고 계신 끼워부기님 SNS 택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지난 1월에 또 이집필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그때 목표가 도달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한번 골라봤고요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4만 7천원입니다 보유한 지 10개월에서 1년 정도 되셨다고 하니까 아마 여름에 5만원 6만원 그때 처음에 들어가셨다가 조금씩 조금씩 더 사셔가지고 지금 비중이 30%에 평균 매수단가를 4만 7천원으로 맞춰놓으시는 상황입니다 장기 투자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하면 잘 빠져나올 수 있을지 이재필 전문가님 분석해 주세요 장기 투자하신 김에 좀 더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SNS 택 같은 경우는 블랭크 마스크라는 걸 만드는 기업인데요 블랭크 마스크는 반도체 전공정이죠 노관 공정에서 필요한 포토 마스크를 만드는 원재료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EUV용 블랭크 마스크는 지금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지금 미국이 제재하다 보니까 중국이 난리가 났어요 지들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 반도체 기업들 중에 실적이 재작년보다 좋아진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이 SNS 택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올해도 중국 쪽에 수출이 많이 되는 거 이 부분은 좀 더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데요 지금 공장을 막 짓고 있어요 공장을 막 짓고 있는데 어떤 공장을 짓고 있냐 하면 EUV 공정에 쓰는 보호 덕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7월 달이나 8월 달 정도 그때 좀 완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쪽이 전에 한번 이렇게 뚝 떨어진 적이 있어요 뚝 떨어진 적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미스의 화학 거를 삼성전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펠리클이라는 건데 펠리클을 미스의 화학 거만 쓰고 있어 이것 때문에 뚝 떨어졌는데요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7월 달, 8월 달 이때 EUV용 펠리클 공장이 완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기업을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내 밥그릇은 그냥 갖고 있죠 내 밥그릇은 그냥 갖고 있는데 다른 기업의 밥그릇을 뺏어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펠리클을 만들 때 연구 개발할 때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야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공장이 완공되고 그러면 삼성전자에서도 SNS텍이나 FST도 그런 걸 하죠 FST에서 만드는 펠리클을 채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없던 매출이 새로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호재예요 거기다가 지금 반도체 업황들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좀 참고 기다리시다 보면 그렇게 아주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11월 달에 5만 3천 원 정도를 찍었는데 이 가격대까지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반기에 공장 완공되고 더 늘어나는 부분들 나오면 이 가격도 뚫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좀 뚫고 나면 한 6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시간을 좀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손실내고 나올 종목이 아니다 장기 투자의 길에 어차피 좀 접어드신 만큼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시간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성적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봐주셨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6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은 직전고점 부근 넘어설 수 있을 만한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끼워보기님의 종목 봐드렸습니다 게시판에 보니까요 지금 장지연님이 앞서 저희가 전화상담으로 대한전선을 해드렸죠 저도 이 종목 물려있었는데 도움받았습니다 하셨어요 이렇듯이 다른 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여러분들도 좀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종목으로 고민하나 들어보시면 충분히 여기에도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성민이 원수님 인사해 주셨네요 지금 오셨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계속해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엘리노우님께서 SNS 때 인내심 테스트 종목이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막 올라갈 때는 이렇게 또 시원하게 가는 종목이 없는데 그럴 때가 자주 오지는 않죠 그러면 이번에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케이 옥션 5,770원에 10% 비중입니다 작년에 사셨어요? 올해 사셨어요? 올해 샀는지 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셨네요 그럼? 네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나요? TV에 전문가님께서 안 사면 1000% 정도 후회하실 거라 강조해가지고 그냥 TV 보고 샀어요 게다가 그렇게 사실은 좀 굉장히 확신에 섞여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혹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는 내가 왜 혹했지? 어떤 점이 좋다고 했더라?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5,775원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비중 10% 비중 10% 그러면 지금은 손실 구간이신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계속 지금 빠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손해가 좀 많아가지고 언제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손절해야 될지 잘 몰라서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는 고려를 안 하고 계시고 일단 손절을 할까? 수액이 난다면 좀 들고 갈까? 이 두 가지 가운데서 고민이신 건가요? 네 지금 투자했는 매수했는 다른 종목이 좀 많이 있으시군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추가 매수해도 매수도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괜찮을지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좋다고 해서 샀는데 정말 좋은 게 맞는지 저희가 좀 볼게요 전화 끊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K옥션이고요 제가 작년에 사셨나요? 이렇게 여쭤봤던 게 그때 한창 STO 붕이 불면서 하급등하고 많은 분들이 그때 사셨는데 그 시절은 아니고 한 달 전이라고 하시네요 한 달 전이면 사고 나서 계속 뒷걸음질만 치고 있어서 많이 좀 조바심이 나셨을 텐데 현재 K옥션 약 20%가량의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종목 저점은 좀 어디일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뭐 방송 보고 매수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이걸 방송에서 왜 얘기했나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이 K옥션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가 한 번씩 끼있게 움직일 때가 있긴 있어요 앞에서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STO 관련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한 번씩 끼있게 움직이다가 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실적 이게 들고 있으려면 주식을 그냥 손절치기 싫고 들고 나는 손절은 못하겠다라는 그런 성향이 있다면 실적 보고 싼 종목을 사야 돼요 싼 종목을 안 올랐을 때 예를 들면 오프닝할 때 풍선 같은 종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공약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손절을 치려면 좀 늦었어요 시청자님 보시면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손절칠 자리는 이 자리죠 전저점 깨는 자리 그리고 전저점하고 여기서 이 242평선하고 같이 이렇게 엮여있는 자리가 5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손절 같은 경우는 5천원을 깼으면 거기서 손절이 나갔어야 돼요 손절 타이밍은 일단 놓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또 그 전의 저점 근처에까지 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저가가 한 4,300원 정도네요 지금 4,430원 정도 돼 있으니까 오늘 4,3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고려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1차로 손절 타이밍을 놓치신 겁니다 추가 매수는 안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거 상장을 2020년에 상장했잖아요 2021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보시면 그때 당시에 매출이 138억에 영업이익 136억 383억에 136억 그런데 이때 상장될 때가 실적이 제일 좋았잖아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 줄고 이익 줄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심지어 매출이 재작년에 반토막이 나면서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이거 적자나는 기업 주가만 좀 빠졌다는 그런 이유로 물을 타서는 안 돼요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4,300원 이탈하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 먼저 반등이 좀 나온다면 5,000원대 정도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때 5,0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오면 그때 한번 뉴스를 잘 찾아보세요 그때 만약에 STO 관련되는 뉴스가 나와서 이게 올라갔다면 이 가격 뚫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아무런 뉴스도 없이 그냥 하락한 데 대한 자율 반등 성격이라면 이 가격 뚫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로 목표가 5,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그 정도까지 나오면 뉴스 살펴보시고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4,300원 이탈하면 손절 권해드리겠습니다 가격 구간을 잡아드리는데 시청자님께서 하셔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STO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부분을 계속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답이 좀 되셨어요? 네네 잘 마무리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K옥션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사실 한 종목에 있어서 딱 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좋은 종목이 어떤 분에게는 또 그다지 좋지 않은 종목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각도로 종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내 종목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지? 궁금하시면 또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세곤질마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동안에 또 보고 계셨는데 게시판에 오랜만에 오신 건지 꾸뻑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자주자주 들러주세요 미경님 계시고요 그리고 애플트리님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목을 어지간하면 좀 순서대로 그리고 또 그동안 안 봤던 종목 분들 위주로 좀 봐드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조선주고요 현대미포조선 장기 투자하시려고 사셨대요 할비라는 필명 쓰시는 분께서 6만 5천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10%입니다 현재는 약손실 구간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중장기 투자 어떻게 보세요? 참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되게 추억이 많은 종목인데 2000년대 초에 제가 증권에서 다닐 때 이 종목이 무상 100% 하기 전에 4천원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천원 정도였었죠 거기서 신나게 매수를 해서 배당도 500원씩 주고 600원씩 주고 그랬습니다 사서 시세 차익 한 30%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배당 권리도 얻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좋다고 팔았어요 근데 그게 40만원 지금 기준으로는 20만원까지 갔으니까 100배가 갔기 때문에 참 추억거리가 많은 종목인데 지금은 그때는 왜 그렇게 올라왔습니까? 그때는 중국이 막 부상이 되면서 배를 없어서 중국이 너무 많이 성장을 하면서 배가 없는 상태였어요 줄줄이 이렇게 줄을 서시오 이런 식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호시절은 다 지나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는 조선주들 좀 위쪽으로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좀 수주하기 바빴어요 근데 이제는 골라서 수주하죠 그리고 골라서 수주를 하는데도 3월달에 수주량이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 그럽니다 그만큼 수요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좀 중간 대형 선박이 아니라 중간 선박들, 중간 크기의 선박들 그런 걸 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뭐 업황 자체가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장기로 길게 들고 가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단 하나 또 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손절가도 정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뭐 한 30% 정도 이렇게 물려서 의뢰를 하시면 그 손절가 못 정해드려요 그 손절가 정해드리면 반토막일 때 손절가를 정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이게 저도 좀 이게 여기서 바닥 한번 찍고요 저점을 높이는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점을 높이는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아래로 좀 밀려서 59,600원 전 저점이요 이거 생명선입니다 이 가격 만약에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을 치셔야 돼요 그때는 손절을 치시고 만약에 이 가격이기 위해서 계속 옆으로 좀 행보를 하거나 위쪽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거나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근데 뭐 아주 강하게 슈팅이 나오기는 단기간에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62평선, 62평선 자체가 아래로 꺾여있는 상황이죠 이걸 돌리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한 조키 몇 달, 두세 달 적어도 두세 달 이상은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중장기로 보신다라면 저 돌리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뭐 한 7만 원, 한 7만 한 3천 원 그 정도까지 이 122평선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122평선은 지금 7만 1,900원 정도 있네요 좀 내려오는 거 감안을 하면 7만 원 위에선, 그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의견 말씀드리겠고 아래 전저점, 그거 생명선이다 생각하시고 지키시고요 위쪽으로는 7만 원 위에까지 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종목의 흐름을 봐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명확하게 진단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할빈님의 현대 위포조선 알아봤습니다 이 종목은 생명선 라인, 전저점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강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일단 7만 원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열려있다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갈지는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이 종목 일단은 가격 구간이 좀 바트게 저희가 잡아드렸거든요 써주셨다가 가격 오시면은 한 번 더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빈님께서 올려주신 현대 위포조선 알아봤습니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도 궁금하고 에코프로 비엠도 궁금해요 이렇게 하셨고 애플트리님이 알아봐 주시네요 저희 전문가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시세 분석도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진단을 하면서 그 내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화이팅! 이렇게 또 글 남겨주고 계시고 똥유님이 제넥신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다음 종목으로 제약바이오군 한 번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약바이오 정말 힘듭니다 이 제넥신도 마찬가지로 약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1,000원대에 사셨대요 비중이 30% 적지는 않으십니다 손절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에 미련이 좀 남는 이유가 외국인 비중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급상으로도 체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종목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분석을 해주시는 분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붙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밀려 내려가는 이유는 무엇일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약바이오 쪽이 어떤 개별 종목이 막 좋은 모습이 나오면 이거는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기술 수출이 있다든가 특별한 재료가 있는 거고요 이 제넥신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나온 건 아니고 저는 기술 수출하고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넥신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쪽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인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올해 하반기로 가게 되면 좋을 수 좋은 모습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애틀란타 연원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를 연말에 한 번이나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요 지금 분위기 자체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할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일은 없을 거고 내려올 일이 많겠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쪽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트럼프 제임 시절에 그때 2017년도 이때였었죠 제약바이오 쪽에 굉장히 좋았던 적이 있어요 그게 트럼프가 제약바이오 기업들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들 협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좀 된다면 제약바이오 쪽에 나쁠 거 없고 좋은 재료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쪽은 말씀드렸고 이 제넥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3,300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 저는 2020년 그때 코로나 백신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해갖고 좀 수익을 잘 내고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매매를 안 했던 종목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맥싱 개발하는 거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고 아 뭐 투자 다른 거 이거 아니면 주식 없으면 이걸 하겠는데 뭐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매매를 안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전저점 기술적으로도 7,750원이라는 전저점이 있죠 전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댈 자리가 있어요 만약에 뭐 이거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한번 손절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잘 안 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넥신 같은 경우도 뭐 툴즈인을 인수를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기술력은 굉장히 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뭐 좀 언제 나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쪽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뭐 시가총액 3천억대 정도면 거의 바닥에 가까운 수준이다라고 보니까 기다려 보시고요 위쪽으로 좀 반등이 나오면 1차로 걸리는 자리는 이 자리예요 여기서도 이때 옆으로 막 이렇게 횡보하던 자리가 있죠 제가 동그라미를 좀 쳐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횡보했던 자리가 있죠 거기서 좀 저항을 받은 겁니다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이 가격은 또 저항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 가격대가 9천원 조금 위에 선에 있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30%면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9천원 정도 조금 위에 선까지 가면 한 반쯤은 덜어내세요 반쯤 덜어내시고 나머지만 이렇게 좀 더 들고 올해 만약에 연말 정도까지 본다라면 그 전에 굴곡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좋다라면 이 242평선이 있는 자리 이 자리도 뚫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으니까 한 절반 정도만 덜어서 조금 가볍게 해갖고 좀 이렇게 길게 들고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넥신입니다 직전 초점은 지지를 해 줄 것 같은데 이 종목 반등이 한 9천원 정도에 나오면 절반 정도 비중을 축소해 주시는 게 1차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한번 해보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실 때 다시 한번 또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똥유님의 제넥신 알아봤습니다 종목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답이 되셨나 봐요 똥유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지금은 좀 힘드시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종목이 쭉 올라오는데 애플트리님이 앞서서 종목 봐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페스 아크를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세곰지말님께서도 저도 있는데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괜찮은 종목 그리고 많이 회자되는 종목 거래가 뒷받침되는 종목은 또 중복해서 저도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네페스 아크입니다 오늘도 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3만 8천원이세요 아마 올해 쯤에 이렇게 또 시세 받으면서 그때쯤 사신 게 아닌가 싶은데 10% 비중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리고 목표가는 5만원입니다 5만원 이상 매도 가능할까요? 하시면서 애플트리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 종목 5만원 어떻게 보세요? 자 이건 뉴로무픽칩 관련되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뉴로무픽칩 관련되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죠 근데 그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앞서서 치고 나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저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종목을 사긴 샀어요 그건 맞는데 지금 뭐 3만 8천원 정도면 이때 매수하셨는지 이때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거나 이 밑에서 있을 때보다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치고 올라온 상태에서 따불 가까이 난 상태에서 조금 내려온다고 잡으신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쌍봉 비슷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5만원까지 가려면 이거 다 뚫어야 됩니다 다 뚫어야 되니까 일단 뭐 이 뉴로무픽칩이라는 게 저도 굉장히 좋게 봐요 굉장히 좋게 보고 그렇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좀 요동치는 그런 시세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가격대 이 4만 2천원이라는 가격대를 일단 뚫고 난 다음에 5만원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뭐 이거를 뚫는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 뉴로무픽칩 같은 경우도 네페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때 2017년도죠 그때 네페스 뉴로무픽칩 관련해서 분할하기 전입니다 그때 시세 그때부터도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쪽들이 좀 이 반도체 쪽들 이런 쪽들에 신규로 막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도 그쪽에 투자를 하고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자 이게 과연 이걸 뚫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그까지 보기는 조금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자 여기서 그 가격 보시면 됩니다 한 4만원에서 4만 2천원 정도 사이 그 정도 사이에 저항선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쪽에서 만약에 한 번에 확 뚫어주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쪽까지 가서 멈침멈치다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거기가 단기 고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위쪽으로는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아래쪽으로도 일단 열어놓으셔야죠 분명히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62평선 있는 자리가 일단 지진은 두 번 정도 지진 나왔어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이 가격은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다라는 거예요 62평선이 현재 있는 자리가 3만 1,500원 정도입니다 3만 1,500원 정도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안 사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아래쪽으로도 조금 열어놓으시고 3만 1,500원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아래로 모두 다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페스 아크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지금은 3만 1,500원인데 60일 이동평균선은 계속 바뀌니까요 지지선, 60일 이평선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손절 그리고 또 위쪽으로는 4만원에서 4만 2천원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떡하는지 봐야 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5만원보다 그 전에 4만 5천원 부근 직전 고점을 뚫어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애플 3님의 종목 알아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또 이렇게 답변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종목도 보겠습니다 요즘 2차전지가 너무 소외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특징이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2차전지 종목군들을 보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거나 혹은 예전에 2차전지에서 수익 한 번쯤은 다 내셨을 텐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때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모으시거나 혹은 굵직한 비중으로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손자사랑님은 코포스코 퓨처엠을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김민경님은 에코프로 BM 신청해 주셨는데 평균 매수단가 28만 5천원입니다 지금 약간 손실 구간이시죠 그런데 비중이 40%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님의 추가 질문이 더 사도 되는지 어떻게 나와야 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비중이 40%이신데 더 사실 생각도 일단은 좀 하고 계신가 봐요 그렇다면 더 사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좀 손실을 만회하고 빠져나올 수 있을지 에코프로 BM 다들 관심이 좀 많으시죠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이런 종목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왜 작년 여름부터 2차 전지 쪽 안 좋다고 얘기하다가 욕만 진탕 얻어먹은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이거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트럼프란 불확실성이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어제도 미시간주에서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내가 당선되면 첫날 전기차 보조금 바로 없애버릴 거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왔다 갔다 지금 바닥은 잡아가고 그런 모습이지만요 굳이 이런 쪽에서 매수를 매매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비중도 우리 시청자님 40%나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그렇게 돼서 에코프로 BM이 만약에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이거 주식 끝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복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차라리 밸류에이션 매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삼성 SDI나 이런 것들이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쪽 양극재 쪽 작년에 너무 난리를 쳤다라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작년에 여름부터 제가 되게 종목 상담 올라오면 되게 하기 싫은 것들이 2차 전지 쪽이었는데 왜냐하면 좋은 얘기를 안 해드리니까 그럼 좋은 얘기를 안 해드리면 게시판에서 뭐 멍멍이나 뭐 카오나 다 한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시니까 하기 싫었던 건데 또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거는 일단 보유만 하세요 보유만 하시고 지금 여기서 저점은 조금 높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유를 하시고 좀 반등이 나오면요 한 30만 원 정도나 그까지 반등 나오면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시고 가볍게 해서 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들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주식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시각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동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참고 말씀을 드릴 뿐 꼭 그렇게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금 더 비판적인 사고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한 진단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수용해 주시면 더 나은 투자 생활이 될 겁니다 에코프로 BM 알아봤고요 이 종목은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어떨까 보유만 해주시고 반등했을 때 한 30만 원 언저리까지 매수가 근처까지 반등 나오면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좋을 것 같다 이재필 전문가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대트님이 이재필 전문가님 저도 TV로 보고 있어요 하셨는데 전문가님께 도움을 받는 또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원님 저희 그라나다님도 그렇고 말미에 신청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진단은 아쉽게도 여기서 마무리 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좀 일찍 들러주세요 그러면 내일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들 볼까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화권 증시는 청년절로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만 다 휴장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특별하게 영향을 미칠 요인은 미국 시장이 있겠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저녁에는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일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지표가 있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내일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전달에 한 27만 5천 건 정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 예상치가 20만 5천 건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좀 떨어져 준다면 시장에는 큰 무리는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일 것 같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내일 예정이 돼 있죠 지금 DS 증권 쪽에서는 영업이익 5조 6천억 그 다음에 저쪽 현대차 증권 쪽에서는 영업이익 5조 7천억 정도 그 정도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실적 발표가 날 때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게 특징이 한 가지가 있죠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든 뭘 하든 간에 그 전에 조금 이렇게 올라오면 조금 이렇게 그때 조정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도할 종목 아닙니다 여러분들 2016년도 장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진 못하는데요 2016년도 시장 시작할 때랑 끝날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2016년도에 삼성전자는 40% 이상 올라왔습니다 지금이 꼭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들 다 빠지는데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나올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꼭 들고 가시고요 조정을 받는다라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기여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말씀드리지만 AI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AI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는 물론 AI를 만드는 기업 채취 PD 같은 그런 걸 만든 오픈 AI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지만요 우리나라에도 일부 그런 종목들이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 제 마음에 쏙 드는 종목은 없어요 이런 쪽에서는 근데 그 AI하고 관련될 수 있는 거 AI가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AI 시대에 꽃갱이나 청바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쪽 엄청나게 잘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쪽들도 같이 보시고 그리고 AI로 인해서 확산될 쪽이 어떤 쪽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확산될 부분 같은 경우는 로봇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른데 애플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애플과 포기하고 애플과 얼마 전에 포기한다라는 얘기를 했죠 가정용 디바이스를 연구하고 있다 내놓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로봇입니다 로봇 쪽들 애플도 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하고 테슬라도 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안 하는 기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로봇 섹터들 조정받는 구간에 좀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도 AI로 인해서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쪽들이 있으니까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실착되는 쪽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잘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와의 연관성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 가능하겠네요 수고해 주신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 대한전선 받으렸죠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 시청자님 지금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거래해서 좀 강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장도 강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진짜 쉬운 진단 여기까지입니다 그 밖에도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상당히 많은 투자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보고만 계셨다면 이제는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조금 더 많은 정보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게다가 지금 구독 이벤트 참여하시면 많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을 하면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